네, 자 우리 문장 한번 쫙 준비해봤고요 오늘은 A, 그 다음에 B가 한 번에 나오고 그 다음에 A, 이런 순서 오랜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집중하시고요 펜도 꺼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문장 벌써 미션이에요 들어가서 저 이 바지 좀 줄이고 싶은데요 저 이 바지 줄이고 싶은데요 오, 너무 오랜만에 보네요 아이고 나오면 다들 여러분들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죠 그쵸? 숄튼 응, 뭐 하고 싶다 숄튼은 또 이진 것 같아요 디즈 디즈 바지 이 바지 오케이 팬츠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자, P-A-N-T-S 팬츠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 숄튼이 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더라도 우리가 예전에 아마 숄튼이라는 걸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짧은 느낌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게스를 한 거죠 그러면 뭔가 없어진 게 무엇일까? 바로 바지란 단어는 확실하게 여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 한번 넣어봤습니다 So, I'd like to shorten these pants There you go P-A-N-T-S S를 해서 바지가 되겠는데 왜 S를 쓴 거죠, 우리가? 어, 팬츠는 바지는 두 쪽이 있잖아요 그렇죠 두 쪽으로 이렇게 다리가 양다리 나오는 모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복수 취급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팬츠라고 하는 단어 알아봤고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팬츠는 바지예요, 그쵸? 네 그럼 반바지는 희경씨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반바지 아, 이번에 L팬츠 잠깐만요 예 이렇게 숫자로 쓰이잖아 그럼 이거 이 숫자 읽는 법 시킬 거예요, 나 이거 I'm sorry 자, 팬츠는 팬츠인데 길어요, 짧아요? 반바지는 해프 팬츠? 하프 팬츠? 하프 팬츠라고 해도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하겠지만 짧은 팬츠라고 해요 숄트 팬츠? 이거 해 숄트 alright, s-h-o-r-t short pants가 여러분들 반바지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짧은 바지로 통하게 되고요 그런데 대부분 회화체에서는 이것도 너무 길어서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줄이냐면 short에다가 s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short shorts, there you go 그게 반바지예요? yep so short pants 괜찮은데 shorts라고 하는 것을 또 회화체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게 반바지라는 것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do you like shorts? 저요? 저는요 shorts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시원하고 좋다지만 저는 입을 수 없다는 아니 근데 저는 요즘에 또 남자분들도 그 여름이나 반바지 입으시니까 너무 또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항상 비율이 좋으면 그래 보여요 선생님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저는 민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됐고요 자 이번에 근데 여기 지금 보면 pants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복수죠 그렇죠 근데 그 앞에 있는 단어 t-h-e-s-e는 어떤 뜻이에요? these라고 하면 아 이건 이제 this의 복수형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뒤에 나와 있는 pants가 복수형이라고 했었죠 복수형 명사 앞에서는 이것이라고 얘기할 때 this가 아니라 t-h-e-s-e these를 써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his 안 쓰고 these를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these 복수 명사 하면 이 복수 명사들 여기에서는 이제 pants가 복수 취급이 되니까 그렇죠? 이 청바지 이런 식으로 복수를 썼고요 예를 들어서 장갑이 영어로 뭐예요? 장갑 장갑은 gloves gloves 양쪽에 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장갑들 그러면 these gloves 좋아요 양말은 뭐죠? 양말 sacks 그것도 양쪽이니까 그럼 이 양말들 these socks 좋아요 귀걸이는 양쪽 하면 뭐죠? earrings earrings 그럼 이 귀걸이들 these earrings very nice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단어 앞에 이렇게 복수화되어 있는 것은 this가 아니라 these로 해야 되는데 영작 같은 걸 할 때도 많은 학생들이 중급 이상 영어를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하는 실수니까 조심하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여기 중에서 줄이다 라고 하는 게 뭐인 것 같았죠? 지금 줄이다 short very very nice short에다가 이 n을 붙여서 이게 바로 동사로다가 줄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왠지 형태만 보면 동사 느낌이 아니라 뭔가 딱 떨어지는 명사가 명사나 형용사 느낌이 약간 나는데 느낌이 왠지 느낌이 다른 느낌이 나도 뭔 줄 알아요 short 가 차라리 오히려 약간 동사 같은데 맞죠 맞죠 이거 헷갈리네요 딱 느낌이 short 인데 이건 동사가 되겠습니다 동사네요 그리고 추천하는 것은 여러분들 앞에 O에다가 강세를 주면서 강세가 너무 세게 가다 보니까 T 사운드가 잘 안 날 때가 가끔 있어요 이건 청취에 도움이 될 부분인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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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에 가깝게 T 사운드가 날라가는데 그 이유는 강세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많이 앞쪽에다 강세를 주고 연습하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줄이다도 알았는데 우리 늘이다 느리다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거 아닐까요? 롱튼 롱근 이거 롱근? 비슷해요 EN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한 번 정도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스펠링을 제가 드릴까요? 아니면 발음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실래요? 발음으로 한번 써보실래요? 오케이 발음으로 도전해 볼게요 오케이 자 잘 보세요 leng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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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N G lengthen lengthen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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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 아닌 것 같아 length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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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ngthen 읽어주세요 어떻게 읽어요? I'd like to 그렇죠 I'd like to That's what I was looking for here So I'd like to 는 요게 줄여진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뭐랑 같다 다시 한 번 써주세요 I want to 한마디로 우리가 want라는 동사가 would like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want는 과거용으로 wanted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would like to 는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오케이 이거 세 개 다 비슷하지만 특히나 이 아래 원투보다는 이 위에 것이 조금 더 예 있는 그런 느낌을 더 준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주어 뒤에 would든 헤드든 이렇게 D로 apostrophe D로 이렇게 줄여져 있으면 D 사운드를 거의 내지 않아요 거의 차라리 I'd like to 이렇게 하느니 I'd like to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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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딱딱 멈춰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한 번만 쳐주세요 아잇 요런 이렇게 딱딱 자 한번 다 같이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I'd like to shorten these pants I'd like to shorten these pants shorten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 알겠습니다 그거 입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음 음 그거 아 that that이 없네요 that 아니에요 that but that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요거는 생각보다 지금 제가 항상 어려운 거 비워놔서 그러는데 쉬운 거예요 해 주세요 아 아 아 플리즈 어 오늘은 쉬운 거 되는 거예요 어 그럼 그게 이건가요 혹시 아 그렇죠 플리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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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왜냐하면 명령어로 그렇게 해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 동사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푸슬 문장 앞에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냥 플리즈는 추임새 같은 거죠 제발이라는 느낌 right so okay please put them on 약간 남에게 공손하게 부탁을 할 때 우리가 플리즈를 앞에 쓸 수 있는 거 네 자 그래서 플리즈는 제발 뭔가 부탁할 때 문장 앞에 넣어 주시면 항상 버릇화 시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경씨 여기 지금 put on 이라는 게 더 써 있어요 put on put on right 이게 무슨 뜻일까요 put on 아 put on과 where의 차이를 선생님께서 늘 설명을 해주셨던 거 같아요 네 또 헷갈리네 put on 해서 put on 해서 where 된 상태가 되는 거 exactly correct 입고 있는 그 과정 그렇죠 입는 과정 그렇죠 입는 행동이에요 행동 행동 어 행동 이 바로 put on 이 되겠죠 지금 갑자기 어 입고 있는 상태가 되세요 보다는 지금 입을 주세요 지금 딱 행동을 하세요 그 행동 왜냐면 줄여줘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셔트를 드레스 셔트를 입고 있는 상태 이미 입고 있죠 이거는 저는 I'm wearing 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단추를 이렇게 막 하면서 하는 행동 자체는 putting it on 이것을 put on 하고 있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put on을 put on 사이에 뭔가를 입는 것을 여기다가 넣어줘도 되고 밖에 이렇게 빼줘도 돼요 대신에 밖에 나올 수 있는 건 명사만 나올 수 있습니다 셔트라든가 무슨 뭐 넥타이라든가 이런 것들 일반 명사만 올 수 있고요 대명사라고 하는 거 it, them, those 이런 대명사들은 무조건 가운데 가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명사의 경우 셔트라든가 기타 등등은 가운데 와도 되고 밖에 와도 되지만 대명사 it, them 이런 것들은 무조건 가운데 밖에 올 수 밖에 없다 so put it on은 되지만 put on, in, it은 안 돼요 아 안 된다 네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put on이라는 거 입는 행동을 하다라고 여러분 알아두셔야 완벽합니다 오케이 so 이 부분 한번 보세요 this는 대명사에요 일반 명사에요 대명사?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운데 가야 되는 거죠 put this on put on this 가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this shirt는 뭐예요? 일반 명사에요 대명사에요? 이 셔츠 그냥 이건 그냥 명사 아닐까요? 그렇죠 그냥 명사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put on this shirt 해도 되고 put this shirt on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right okay so 일반 명사는 아무데나 써도 된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right 여기서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중간에 댐이 껴 있는데 아까 희경씨가 여기 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댐이 여기서 뭘 나타내는 거죠 이전에? 팬츠겠네요 내가 맡긴 팬츠 그렇죠 very nice right so 팬츠가 복수니까 이번에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입어줘라는 식으로 바지를 입어줘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please put them on please put them on 자 그러면서 이제 짝짝 이렇게 막 핀으로 막 이거 하면서 어?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나요? 라고 했어요 아 아 is this good? 으흠 이거 좋아요? 좋아요 얼만큼 좋아요?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어허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거 충분히? 어 충분히 충분히 와 여러분 충분히가 영어로 뭘까요? 충분히 충분히 충분하다 효용사도 되고 충분히 우리 감독님 충분히 고개 숙이셨어들 지금 이거 봐 우리 곳곳에 왕초보자들이 깔려있다고 맞아요 이거 왠지 충분히 근데 막상 생각해보면 잘 안나는 단어죠 이로 시작해요 이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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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아 이렇게 해주면 딱 괜찮은데 저기요 네? 이건 뭐예요? enough 이거는 뭐 ac에요 ent에요 이건가? 이런가? 이건가? 지금 쓰면서 약간 지금 회로해서 약간 헷갈렸던 것 같아요 지금 아래꺼? 위에꺼? 아 이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이거에요? enough 볼게요 enough 자 지금 여기서 약간 오버된게 하나 있어요 자 볼게요 뭐냐면 마지막에 he 빠졌어야 되죠 그쵸? 괜찮습니다 e n o e n o u g h 충분한 이라는 형성을 써도 되고요 충분히 라고 이제 붙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g h 발음은요 f 에 가깝게 발음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랫입술 위에 윗니 살짝 올려놓고 바람이 나오게 이런 식으로 가볼게요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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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충분한 이란 단어 나왔고 그 바로 앞에 good 이라는게 무슨 뜻이죠? good 좋은 좋은 뭐 괜찮은 요런 정도의 우리가 형용사가 되겠죠. 자 대신에 발음할 때 희경씨 너무 오버하면 안되죠 이거 발음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good 어우 좋아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편의 표현인데 그쵸? good 이게 아니라 good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힘을 빼면서 발음해주는 센스 그쵸? good enough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good도 좋고 is this good? 근데 enough가 왜 들어갔을까? 자 우리가 희경씨 good이 아까 품사가 뭐죠? 좋은 이라는 형용사죠. 형용사죠. 자 그러면 지금 모양이 형용사에다가 enough를 더하게 됐잖아요. 그쵸? 자 형용사 enough라고 하면 한국어로는 해석이 뒤집히게 됩니다. 순서가. 그래서 충분히 형용사한. 형용사한 충분히가 아니라 충분히 형용사한 그럼 여기서는 충분히 좋은 괜찮은 이냐고 물어본거죠. 상대방한테 해석이 뒤에서 앞으로 오네요. 그렇죠. 이 바지 길이가 충분히 good enough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 충분히 긴 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it is long it is long enough 자 키가 충분히 큰 이라고 하면 it is tall enough all right. 그리고 충분히 저렴한 싼 이라고 하면 it is cheap enough cheap enough.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enough를 형용사 뒤에 붙이게 되면 충분히 어떻다라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고 심지어 이거를 문장화 시키는 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그냥 이거 단어만 아는 것이 아니라 this latte is sweet enough you are pretty enough 충분히 예뻐. 너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화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s this를 넣어서 good enough뿐만이 아니라 자 해볼게요. is this good enough? is this good enough? 이 정도면 충분히 길이 괜찮나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건 또 너무 너무 짧대요. 그거는. short잖아요. 선생님. 바로 나오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앞에서 이미 큰 적수들을 만났잖아요. short 그 다음에 short short 그쵸 이미 적수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 정도야. short라고 하는 건 짧은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쵸? short라고 하는 거 짧은 거 그런데 긴 건 또 뭐라고 하죠 우리?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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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 스펠링 하나 써주세요. l-o-n-g 그래서 만약에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게 길게 느껴진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that's too long that's still too long that's still too long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여전히 너무 길다 반대도 저 표현은 가능하겠죠. too라는 거 느낌 자체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라는 느낌을 주면서 너무 짧아요 이런 느낌을 좀 주겠죠. 그쵸? 네. 자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마지막 문장입니다. that's too short that's too short 그건 너무 짧아요. 이것도 해볼게요. 그건 너무 길어요. that's too long that's too long alright 자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20문장 되짚어봐야죠. 오케이.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영어 같이 한번 주도록 하세요. 음 would like to would like to user would like to 저는 줄이고 싶어요 이 바지를 이러면 I'd like to 줄이다 these pants these pants 좋습니다. I'd like to shorten these pants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건 너무 짧아요 이렇게 하면 that's too short that's too short that's too short 너무 길어요. that's too long 이런 식으로 응용 가능 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도 칼 만나서 칼 같은 데와 나눠올게요 저기요 오늘 컨셉 심한 거 아니야? 왜요? 아니 왜 패션은 민감해 보이는구만 아 저기 패션은 민감해 보입니다 제가 직원이죠 지금 제가 직원이네요 왜냐면 그 정도의 신뢰가 있어야 제 바지를 맡길 수 있거든요 아 excuse me 이거 받으시고요 I'd like to shorten these pants 아 오케이 please put them on 일단은 하고요 잠깐만 제가 입었어요 요정도 요정도 딱 좋네 is this good enough? 저기요 네 딱 좋네 이거는 너무 핫팬츠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that's too short 너무 짧다고요? 네 많이 잘라가지고 또 이걸로 한 번 더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럼 그대로 한 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서 두 개 드리려고 그랬어요 제가 스킬이 좀 있잖아요 Thank you 알겠습니다 자 전체대화 듣고죠 전체대화 주세요 that was it that was it